영종 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명칭 공모 결과 최우수상으로 영종복합문화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15건의 명칭이 접수돼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 9건이 결정됐습니다. 영종 국제도시에 건립 중인 복합공공시설은 연면적 1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중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공모전 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식 명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종 국제도의 예정입니다.